너 또 운동하겠다고 다짐했니? 언제까지 운동만 할래? 운동 절대 어렵게 하지마 아산시 1인 1 생활체육 전문가와 운동하고 싶다 아산시에서는 걱정 안해도 돼 생활체육 전문가가 찾아가니까 혼자 운동하기 힘들다고 생활체육 동아리를 만들어주고 지원까지 아산에서는 나이, 지역, 장애요무 상관없이 모두가 운동할 수 있어 언제까지 말만 할래? 야, 너도 운동할 수 있어 아삭아